다시 웃으며 말해줘 그렇게만 해줘 네가 내게 어떻게 이러냐고 울고 매달리고 붙잡아봐도 힘껏 나를 밀어내고 가는 걸 보니 이별이 시작인가 봐 너라는 사람 미워 너라는 사람 싫어 이렇게 결국엔 나를 울리지만 미워도 네가 좋아 싫어도 네가 좋아 내게 무슨 짓을 해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게 무슨 짓을 해도 너를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.